경기도 제37대 행정1부지사의 김성중 전 제주 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취임했습니다. 김 신임 부지사는 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행정자치부 장관실 비서실장과 조직 정책관, 재난대응 정책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.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모든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민선 8기 정책 실현을 통해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.